지민아,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?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. 아, 너가 천사야? 전 천사였는데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직급이 좀 높았어요. 약간 팀장? 그 정도 생각해요. 나에게 어딨어?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아니, 타락천사예요? 아, 타락천사! 또 얘가 떨어졌구나, 거기에서. 우리 업계에도 타락파워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세요?